안녕하세요. 여행지와 가볼만한 곳을 소개하는 채널 렌즈뚜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라남도 3월 여행지 5곳을 추천드릴 건데요. 어떤 곳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순천보금교회입니다. 보금교회는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곳으로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곳인데요. 짧고 굵게 구경할 수 있는 매화 스팟으로 강력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교회 앞에 잘 가꿔진 정원이 있고 그 정원을 중심으로 형형색색의 매화들이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교회를 배경으로 찍어도 예쁘고 정원 위주로 사진을 담아도 멋진 샷이 나옵니다. 아직 숨은 명소이기에 사람들로 붐비지 않았고 여유롭게 사진 찍고 구경하기 정말 좋았습니다. 주차장은 다소 협소하지만 근처 갓길에 세울 곳이 많아 보였고 유명해지기 전에 얼른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진도 편하게 찍으면서 한가한 곳이 좋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장소는 광주 환벽당입니다. 환벽당은 광주 북구 충여동에 있는 곳으로 조선의 문신 김윤재가 후학을 가르치던 정자라고 하는데요. 따스한 봄이 오면 이곳에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광주와 담양의 경계에 조그마한 하천이 흐르고 길을 따라 고저넉한 풍경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곳 입구를 지나 계단을 오르면 높게 솟아있는 나무들이 보이고 곧이어 환벽당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언덕 위에 자리 잡은 환벽당은 호남의 대표적인 누적 문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주변에 피어난 봄꽃과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노란 산수요와 함께 매화도 구경할 수 있고 소박하면서도 자연과 어우러진 모습이 가장 한국적인 멋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짧고 굵게 꽃 구경하기 좋은 곳으로 광주 환벽당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장소는 목포 삼양천입니다. 삼양천은 목포시 오감동을 관통하는 하천으로 시민들의 산책 공간이기도 한데요. 봄이 되면 산책길을 따라서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주변에 공원이 많아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처럼 꽃 구경을 나온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다리 위에서 보는 것도 좋고 길을 따라 걸으면서 벚꽃을 만끽해도 좋았습니다. 부흥교에서 단과 두교 사이 구간이 가장 구경하기 좋았고 정확한 위치는 둥근공원 축구장을 검색 후 방문하시면 되겠네요. 이곳 역시도 짧고 굵게 구경하기 좋은 곳으로 소개 드렸습니다. 네 번째 장소는 순천 탐매마을입니다. 탐매마을은 이른봄이면 마을 전체가 빨간 홍매화로 장관을 이루는 곳으로 순천 최고의 봄꽃 명소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이곳 탐매마을에 가시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봄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탐매마을은 순천시 매곡동에 위치한 곳으로 정확한 장소는 탐매마 희망센터를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마을 곳곳에 피어난 홍매화가 아름다운 풍경을 뽐내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이 직접 심고 가꾸는 곳이라서 더욱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땐 이미 꽃이 지고 있어서 다소 휑한 느낌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봄꽃을 구경하기엔 충분했습니다. 개화 시기를 맞춰서 방문하면 더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니 한 번쯤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 드릴 장소는 전라남도 영암에 있는 월출산 유채밭입니다. 월출산은 전남 최고의 명산으로 이름을 날리는 곳인데요.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되면 월출산 풍경과 함께 환상적인 유채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국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봄꽃 명소를 보면 아름다운 곳들이 참 많은데 이곳 유채밭은 월출산의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어서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한 풍경에 꽃까지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명소라고 생각됩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도 걸음을 멈추고 꽃놀이에 합류했는데요. 다들 인생샷 남기느라 정신없고 또 굉장히 즐거워 보였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국도에서 월출산 천황사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으며 천황사 교차로를 검색 후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전라남도 3월 여행지 총 5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장소들 잘 체크하셨다가 이번 봄에 꼭 떠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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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